삼성 등 대기업 투자 유치에 전북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삼성 투자 발표 이후 광주와 경북 등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데 반해 전북은 이렇다 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지난해 말부터 6개 그룹이 3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